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개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의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한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40일 가까이 넘게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다 해제가 되고 이제 여러분이 아마 아침에 눈을 뜨면 굉장히 선선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그 다음의 계절이 서서히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지난 전반기 동안 달려온 나의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기의 여정 속에 내가 달려가야 할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성교를 위해서 태칸 그릇으로 부른받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전도와 성교 로마 보그마에 올인하며 인도받는 가운데 아직도 바울을 통한 이 이방 성교와 이방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일법적으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소통과 원리스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않아도 어차피 지금 전도와 성교의 모든 역사는 바울과 안디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그냥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번거롭게 예루살렘 총회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정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한 삶, 오직 전도와 성교와 로마 복음을 위한 삶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입장과 위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헌신 복음 안에서의 모든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발판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게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게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아니면 즉흥적으로 감정이나 기분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게시를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4년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휘장, 줄, 말뚝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장막터를 넓힌다고 내 열심? 아닙니다.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내 노력? 내 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으로 나의 동기와 목적으로 열심으로 장막터는 결코 넓혀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막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막터를 먼저 경고하게 세우면 휘장과 줄과 말뚝은 영적인 장막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먼저 경고하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장막터를 하나님이 친히 넓혀 나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영원한 망대 성사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절대 망대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억, 작품, 유산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오직의 망대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결국 말씀입니다. 응답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응답을 먼저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즉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며 역사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후반기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시간표와 여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인도받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2사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 후반기를 달려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의 성취와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말씀의 파수꾼, 말씀 성취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당시에 한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공격 가운데서도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제자 디도에게 끝까지 한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봐라,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그 제자 디도라는 사람이 한례를 받지 않았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말한 복음은 가짜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공격받는 구시를 없애버리면 되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디도를 한례를 시키면 돼요. 그럼 모든 쟁점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디도에게 한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순수복음, 오직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방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나의 체질,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과연 복음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나의 삶의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반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것도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어떤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나에게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나의 모든 삶, 내 것이 주인 되어있는 것. 그러면 끊임없이 갈등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현실과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문제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과 내 후대와 내 생업과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항상 복음되어지는 삶.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예배드리고 훈련받을 때는 복음이 되는데 반대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 부딪혔을 때 과연 그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고백했던 그 복음이 과연 어디에 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 충만한 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나는 수용할 수 없어요. 나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초월하지 못해요. 나는 그 사람 못 뛰어넘습니다. 늘 그 사람 앞 때문에 매여있고 상처받습니다. 나는 그 상황 환경 너무 서지 못해요. 늘 그것 때문에 정정등등합니다. 그게 나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 나의 한계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도지심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에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게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우소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게 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황과 현실에 메일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창세기 3장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입니다. 묶입니다. 영향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메이지 아니할 것이다. 날마다 복음 충분한 삶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현장을 정복하는 복음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빌리포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자랑한 것? 그거는 풀이고 꽂히고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밝힌다는 말은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앞으로 달려갈 많은 수고와 많은 다름질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복음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